도망가... 엄청 도망가는데? 안 잡히려고? 쟤 조그마는 못 잡고 아 따가워 얘네 지르놈이가 땡이 따갑다 뽀뽀 아빠 무서워서 지금 물고기를 못 잡고 있어 엄마 잡고 있어 엄마는 무서워 못 잡아 물을 조금씩 이렇게 빼야겠다 얘네들이 물이 많아서 지금 안 잡히는 거지? 얘네들 바보같은게 물 가는대로는 안 와 야 좀 가만히 있어봐 나 무서워서 못 잡겠어 원래 지르놈이가 원래 고나 일로와봐 고나! 고나! 물고기 빠이빠이 해야지 빠이빠이 물고기 빠이빠이 안녕 일로와서 가까이 와서 가까이 와서 빠이빠이 해야지 일로 여기 여기까지 와 물고기 빠이빠이 안녕 블루우키스 해줘 갈게 잘가 물고기 가는거 봐봐 잘가 빠이빠이 자 간다 제일 큰 애는 제일 나중에 가자 빠이빠이 아이고 아이고 깜짝 놀랬지 물 튀었지 미안 야 너는 제일 나중에 나가 고은이한테 빠이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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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소감도 안으로 가야 여기가 너무 얇아서 헤엄을 못 치는걸 난다 고이 대개 조그만 고기 같은데 민트로 길어가지고 고나 일로와 여기 여기 하나 더 하나 더 두 마리 더 있어 빠이빠이 무서운가봐 자네요 아빠가 보낼게 쭝 아이고 왜 이러니까 저거 피쉬 학대 왜 피쉬 학대 어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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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은아 이거 마지막 고개